안녕하세요 티나쌤입니다 오늘은 나들이 갈 때 신으면 좋을 듯한 예쁜 구두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두 만들 색종이 2장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장식할 수 있는 두개를 한번 준비했구요 그 다음에 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신발 한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모 접기 한번 해주세요 아이스크림 접기 가운데 선에 맞춰서 예쁘게 접어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쪽을 이 끝에다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접어주세요 이쪽도 이 끝을 이 끝에다 붙이듯이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중심선에 이 선에 맞춰서 한번 더 접어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심선에 맞춰서 한번 더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셨어요? 그 다음에 방금 접은 것을 한번 펴주세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맞춰서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접었던 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 선이 보이죠?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상자 접기 할 때 많이 했던 방법인데 이쪽으로 해서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이곳은 풀로 붙여버리셔도 됩니다 이 끝은 풀로 붙이셔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죠?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맞춰서 조금 접어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가운데 중심선에 이렇게 접어주시면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것 올려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신발 타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시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모 덕분에 아이스크림을 넣어주세요 왜냐면 얘는 wouldn'tisée 2개의 신발이 똑같이 집어넣기 때문에 신발 짝꿍이 되게 완성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준비해드렸던 장식을 한번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보겠습니다